너무 예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혜진의 파리 투어 첫 번째 장소입니다 에펠탑이 잘 보이는 포토스팟입니다 드로카데로 맞죠 기사님? 드로카데로 드로카데로 여기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해 떠오르는 일출 시간에 오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구름이 있어서 더 약간 파스텔톤으로 더 예쁘네요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에펠탑이 잘 나오게 찍어드릴게요 비둘기만 사망해주세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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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가자 나이스 포토하고 와우 엄청 패션이 있어 와 멋있다 와우 유가이스 룩 아메이징 아 저렇게 입고 왔었어야 되는데 이게 파리지 여러분 이게 파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저분들이 찍고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찍도록 하겠습니다 샹젤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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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드디어 왔습니다 저의 두 번째 장소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민망하게 저는 뭐 별다른 포즈를 하지 않겠어요 그냥 고인물마냥 그냥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샹젤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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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춥네요 머리로 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뚜껑을 보호하겠습니다 여기 이마 좀 잡아주시면 돼요 오 very thank you may you say go good 여기 그랑 빨래가 보이네요 잠깐 세울 수 있나요 내려서 찍을게요 저만의 추억이 있는 장소 앞을 지나가게 돼서 잠깐 차를 세웠는데요 제 뒤에 보이시는 곳은 그랑발레입니다 제가 2006년부터 7년, 8년까지 샤넬쇼를 여기서 했었어요 추억이 많이 서려있는 곳이에요 가실까요? 그러면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크라아상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너무 기대돼요 장갑 사줄게 빨리 골라봐 색깔 저 보라 보라? 보라 한다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구독자 선물로 한국까지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맛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빵 맛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빵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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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고소시를 먹겠는데 식사 고소시 흙 찰칵 찰칵 맛있다 다행 맛있어 찰칵 맛있어 한삼? 한삼이 이만큼이야? 진짜 맛있다 현재 시각 3시 24분이고요 다음 코스는 여러분 이따가 만나요 다음 스팟으로 이동하기 위해 우버를 섭외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오오오... 열심히 이동 중입니다 이물 시간에 맞춰서 여기로 왔습니다 한줄평 목마르뜨 상상 이상이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다 한줄평 그리고 춥다 가시죠 봐봐 저거 밤에 보면 똑같다고 나만 예뻐? 나만 환장하는 거야 지금? 땡큐 저만 이거 예쁜 거예요? 에밀리인 파리에 나왔었던 그 핑크 색깔 건물 건물 무슨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 너무 비현실적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그림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찍을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됐습니다 베르마 하나 써야지 검정 베레 한번 써봐 예쁘네 한 40개 내가 어? 한 개 4유로 세 개 10유로인데 우리 한 개 주고 9유로에 산 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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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 맞았구만 아 떠날 때다니까 또 날씨가 좋아지는구만 에피소드 너무 신나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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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경찰 떴나 봐. 도망간다. 아, 이거 누가 산다고 하면 어떡하지? 아, 굉장히 불안한데? 갑자기 순식간에 이걸 파시는 분들이 싹 사라졌어요, 정말. 그래서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야. 진짜? 너무 예뻐. 에펠탑합니다. 30유로. 세뱃봉투기. 30유로. 어, 떨어진다. 어, 빛, 어머. 나 캠코더 줘, 캠코더. став. 어디잉치 Bauga? Cin 하나에 이야기합니다. 5, 3, 3, 1, no. 한 이 양이 running 모 gece Ihre 바람으로써 led Zofia 오늘 너무너무 추웠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파리를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파리와 안녕하고 서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엄마! 귀엽지? 어때? 어때?